글씨를 썼을 때 가장 한글스럽고 가장 한글의 의미나 멋이나 그런 걸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쓰는 어떤 선들로 통일된 어떤 디자인이나 색감을 가지고 한 공간에 다 그걸 놨을 때 공간이나 디스플레이 연출을 해서 전반적인 디자인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냥 놓여지는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을 쓰고 그 공간에 있음으로써 이 물건을 통해 이 공간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